안녕하세요. 친구들입니다. 오늘의 얘기 차례는 이거예요. 어, 내가 읽어드릴게요. 어, 기억하시죠. 아, 드리머. 라는 이야기예요. 여기 누나있죠? 아, 드러워서요. 아, 드러워서요. 아, 드러워서요. 아, 드러워서요. 아, 드러워서요. де워. 아, 주 stoate. 아, cutie. 아, 넷! 아, 넷! 아, 넷! 와, 예쁘다! 색깔 replaced. 색깔은 옙다? 색깔이 저걸이 ganzульт dasselbre 약은 많이 늙었네요. 오늘의 다음 페이지를 넘겨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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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역시 나 숨겨 있었어. 여기도 생긴다. 어디야? 눈 보이나요? 어떤 페이지를 넘겨진다. 음... 양도 좋은데? 1번지. 역시나 1번지 맞췄어. 어? 어? 아?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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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들이 요셉이한테 뭐를 하려고 하나봐요 근데 죽이는건 안된데 다음 페이지 남겼습니다 어 어... 도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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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두 범세기 그 저거 막 굽잖아 베라고 dr 시메이제 adult ཁ༻བབབགད ཁྲག ཁྲའཁ ཁ ཁྲར ཁས ཁྲཐུབ ཁགད ཁ ཁཁཚད ཁྲཔ ཁལ 缩이 ཁགདད ཁ dermat suff questions ñas ཁཛ ཁཀ ཁགྱད ཁྲད ཁ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씨 무슨 향이 옷 갈아입니까? 돈이 좋아하면 안되면 만드는 맛있어 네 다음페이지 남기신다 nu band jacob my son is dead he wept meanwhile joseph was taken to egypt but god was with joseph uuu 4명이 입었다고 깜빡놀네요 1명 안가죽을려고 어 여기 주황색 주황색 입은 옷 사랑 흐흐 입고있는거 같아요 주황색 입고있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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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놈이 아 이리 들었군요 아 아 아 아 어 아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빵빵빵빠라라라랑 다음 페이지에 넘겼습니다 아 이집트는 역시나 달라 이집트는 역시나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.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. 그냥 안될고 그냥 얘기했으면 바로 맞춰봐주세요. 오늘 성경책을 준비해서 생각에 이거되는데 어뜨려 재밌었나요? 이거 다음에 또요. 빠빠이 구독,좋아요,테끼도 많이 달아주세요. 구독은 웬만한 새로운 녀석을 맹수인데 볼 수 있습니다. 구독해주세요. 꼭 구독해야겠죠? 좋아하는 성경책 많이 꾹꾹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오늘은 서류책을 작업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럼 다음에 또. 바이바이.